이야 보세요 이야 복 많이 냄새 맡아봐요 이야 베리 베리도 봐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20종의 샘플 사료 우리 귀염둥이들이 좋아하는 거 샘플 사료가 있어요 와 여기 오면요 오리도 있고요 돼지고기 있고 그리고 셀몬 연어도 있고요 양고기도 있어요 와 정말 맛있을 거에요 로얄 캐닌에서 나온 음식도 있고요 리얼 브랜드 프리에서 나온 음식이 있고 와 보세요 바비보약 관절컴 걱정 아침솔루션 하림에서 나온 음식도 있고요 와 다양한 음식들 우리 귀염둥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와 같이 한번 맛볼게요 아유 귀염둥이들 맛있게 먹자 아이 이뻐요